맛있겠다. 우와, 이거. 잘라! 나는 찌노. 찌노 잘라줄게요. 아이고, 찌노 잘 먹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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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안녕. 아유, 찌노. 더 먹기 쉽게 해줄게. 아유, 건우 잘 먹는다. 맛있어, 건우야? 삼촌두라고 먹으니까 더 맛있지? 먹여주면 안 돼. 오구, 잘 먹네, 오구, 잘 먹네. 항상 동생들 먹여주느라 바빴잖아요. 난이 먹어, 괜찮아. 그래, 이런 날도 있어야지. 아, 꼬부 잘 먹어, 꼬부 잘 먹어. 다음에 또 만나면 안 돼? 다음에 또 만나면 안 돼? 다음에 또 만날까, 우리? 다음에 또 만날까, 우리? 어, 건우 옆으로 조금만 가. 어, 저 퐁지티게 아니에요? 왜 안 먹어? 치즈. 우와, 너무 재밌겠다. 아빠 잘 할 수 있어? 아빠는 이거 뭐, 다 잘하지. 치즈 냄새, 치즈 냄새. 그치? 응, 치즈. 치즈 냄새 냄새. 응, 치즈. 진짜 치즈 냄새. 나한테? 진짜, 진짜. 아, 치즈 냄새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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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, 왜, 왜. 그 느낌 아닌데? 아, 그 느낌이 아니래. 아빠. 그쵸, 이제 차라라라라 나와야 하는데. 이게 해야 되는데, 이게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아빠. 아, 에이, 안 돼. 어때요, 어때요, 어때요. 불안한가 보다, 진우가 보기에도. 아빠 옵니다,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아빠, 아하잖아요. 아, 에이, 안 돼. 아, 에이, 에이. 미션이. 미션이. 치즈를 갈고 계신 거구나. 치즈 올라왔어. 치즈가 갈리나요. 어, 나온다, 나온다. 올라왔다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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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이거 뭐야, 왜 치즈가. 면이 됐네요. 만렬어. 야, 너네 아빠가 진짜 일부러 재미 쓰려고 한 거야. 이렇게. 약간 이렇게. 맛있게 생겼어요. 맛있겠다. 맛있게 생겼어요. 어때요, 괜찮아요? 나는. 우와. 이제 볶아. 와. 와, 치즈는 게 더 좋은데? 치즈는 항상 옳죠. 맛있다. 치즈는 게 낫죠. 괜찮죠? 지금 치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나은아. 아까 나은이가 얘기했잖아. 오빠들 또 놀러 왔으면 좋겠어? 응. 나중에 나은이가 부르면 또 놀러와도 될까요? 아유, 놀러오세요. 아유, 싫어. 맞아, 이별이. 아쉽지. 아쉬워, 헤어지기 싫어. 왜, 너도 연기해? 진우도. 진우도 싫지. 진우도 연기해. 내 삼촌 진짜 간다. 글쎄, 정들었는데. 아유, 뭐 그런 거니? 진우도 안녕. 가지마. 저는, 오, 너. 나은이는 안 놔줄 기세여, 지금. 저는, 오. 오. 안녕, 다음에 또 봐? 안녕히 계세요. 안녕, 나나. 아, 놀러와. 또 놀러와. 안녕, 또 오케이. 안녕히 계세요.